아까 그 남성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금방 부탁드릴게요. 혹시 나이가 실례지만? 28살이에요. 어떤 노래를? 휴가의 사연이에요. 휴가? 휴가의 회상이에요. 저희 팬클럽 회상이에요. 아 실제로? 아 그렇군요. 10년 넘은 황정음씨의 10년이 넘은 팬클럽 회장님의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. 금방 부탁드립니다. 자 예! 아 옛날에 얘기 안하세요. 황정음씨가 좀 기억나는 구절이 있으면 따라 불러주시면 저 파트로 불러주세요 내 파트로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오! 파트로이구나 눈치 없는 어둠 속에 눈치를 올려 봐야지 메모를 100점이야 100점 눈물로 지는 밤이 막났어 이 날기는 어제의 날 뜨겁게 외로웠던 시간 속에 불러시고 날 빛이 날 비추고 내 앞에 그대랑 힘든 달달이 날 다가와준다고 유캣스 이제 다이상 부었네 날 밟을 도중히 가르치게도 다쳐진 내 맘을 왠창 열어둘게요 그대가 주인이죠 파티 이런 사회 함께 다쳐야되면 다시 날 기여 날기 위해 비워둔 자르죠 이제야 벗겹기를 얹어 아껴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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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까지 우리 황정음씨 혹시 이 노래 몇년만에 이렇게 지금 또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드라마 아니 가두 탈퇴하고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어요 아 진짜 저희 우선 팬분들에게는 엄청나 방송 이후에 더욱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혜중이가 막 불러주고 했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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